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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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불편해서 올 수 있어요? 목 디스크로 인해서 왼쪽 팔이 저리고 왼쪽 어깨에 쥐쪽으로 목 있는 데가 뻣뻣고 아파요 그다음에 불편하신 분은? 그다음에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잠 안잘. 돌아다닐 때는 모르겠고 가만히 서 있는다든가 하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.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경우죠. 입을 크게 맥시멈으로 최대한 돌렸다 물었다를 다섯 번만 반복해요. 이러면 목표 1번이 제자리가. 다섯 번 한 사람은 위로 좌우로 크게 다섯 번씩 돌려. 좌우로 다섯 번으로 다시. 왜냐면 나머지 목표가 다 제자리가. 좌우로 세 번씩 해 세 번씩. 앞뒤로 세 번씩. 거기 수평 회전 세 번씩 해. 다섯 번씩. 허리 뚱뚱. 뒷모가 뚱뚱. 약간 남아있어요. 약간 남아있어? 몇 프로가 감소됐어? 한 90%요? 거의 다섯 번씩. 여전히 목표 참고. 가가 다섯 번씩. 아마도 예전. 오일 Стек자로 단독 천cies. 여전히 입을 가능하고. 감사합니다.